기본적으로 재산 분할은 5대5에서 시작하지만 한쪽이 수십억대 자산가이거나 흔히 말하는 재벌이라면 조금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재산 분할 비율이 5%만 되더라도 액수가 커지기 때문에 전체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또 알고 계셔야 할 정보가 있는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 혼인 기간 중 복권에 당첨됐어요. 그런데 이혼을 하게 되면 이 복권 당첨금은 나눠야 될까요? 아 글쎄요. 그래도 부부는 공동경제공동체니까 남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만약에 이혼하게 되면 이거 나누기 아까울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실제로도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데요. 복권 당첨금은 재산 분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런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부르는데요. 특유재산? 보통 혼인하기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이나 부모님께 상속받은 재산이 모두 특유재산에 속합니다.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예외인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 시부모님이 남편에게 물려준 회사를 아내의 능력으로 더 키웠다는 식으로 상대방 특유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님 저 질문이 있습니다. 가끔 부부가 다툴 때 각서를 쓰기도 하잖아요. 그때 이혼하면 몸만 나가겠다, 아파트면 토지면 포기하겠다 이런 내용의 각서는 실제로 효과가 있나요? 혼인기간 중 재산분할에 대한 각서는 실제 재판에선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산분할 청구권이라는 건 민법 제839조의 이에 따라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후, 즉 이혼이 성립했을 때 발생하는 권리예요. 각서의 내용과 당시 부부의 사정을 살핀 후에 효력이 있는지를 결정하는데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를 선제적으로 포기할 수 없다는 게 우리 대법원의 태도거든요. 나는 재산분할을 하지 않는다, 포기한다라는 단순한 내용의 포기각서의 경우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사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룻밤의 외도, 단 한 번의 실수라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도 이혼 사유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한 번이든 두 번이든 횟수보다 이 행위의 성립 여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만 주고받는 정도 이런 거는 괜찮은가요? 당연히 괜찮지 않죠. 정신적인 외도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부정행위로 판단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밴드라고 부르는 직장 동료 이상의 친밀한 사이도 경우에 따라서는 외도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피스 와이프라든지 오피스 허즈밴드 같은 것들은 이제 그냥 명칭일 뿐이잖아요. 공식적인 관계라기보단. 이게 뭐 친밀한 동료 사이 그리고 외도 사이를 구분하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물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긴 하지만요. 문자나 메신저 대화만으로도 부정행위가 명백하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친밀한 문자를 여러 차례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보고 싶다처럼 만남을 암시하는 내용, 자기와 사랑에 같은 애칭과 직접적인 애정표현, 회식이라고 거짓말한 뒤 단둘이 업무 외적인 저녁 식사를 하는 등의 행위가 부정행위가 있음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이때도 이혼을 하면 재산분화를 해줘야 되는 건가요? 이 잘못한 사람한테도요? 네, 그렇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화를 혼동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배우자 한쪽의 잘못으로 혼인파탄에 이르렀다면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겠지만 재산분화를 엄연히 다룬 문제입니다. 배우자가 외도로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고 상관자와 불필요한 소비를 했기 때문에 분할 비율을 조금 더 유리하게 받을 수는 있어도 원칙적으로 재산분화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며칠 뒤면 추석이 다가옵니다. 명절 전후로 이혼율이 더 높아진다고 하는데 이거 사실인가요? 그래요?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명절 전후로 이혼율이 증가한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이혼 상담도 평소보다는 두세 배 정도는 늘어나서 제가 직접 체감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혼인생활 중 쌓여왔던 불만이 양가의 용돈이나 형제 간의 재산 싸움, 고된 가산호동 같은 다양한 이유로 명절 때 폭발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명절 앞두고 좀 씁쓸한 얘기입니다. 오죽하면 명절 증후군이라든지 스트레스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법적으로 이혼 사유에 해당을 할 수가 있을까요? 명절 스트레스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가 힘듭니다. 민법 제840조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먼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아기로 배우자를 유기한 경우, 배우자나 그의 직계 존속으로부터 나와 내 가족이 심의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그 외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렇게 6가지입니다. 단순한 명절 스트레스는 여기에 포함되지가 않아요.